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 드론을 나뉘는 건가요? 그런데 범상 차는 모습을 한 드론의 정체는 과연? 불 꺼지는 손끝 승부. 공중에서 펼쳐지는 드론 축구공이었습니다. 눈과 귤을 사로잡고 짜릿한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드론 축구. 빠른 스테디어와 세밀한 조작이 승부를 다룬다고 합니다. 오 성공했다. 드론 축구 동호인들을 만나봅니다. 2016년 우리나라 전북 전주시에서 처음 개발된 드론 축구. 사방에 막힌 드론 축구 경기장 안. 우리가 아는 골대와는 다른데요. 등분 드론공이 지상으로 표 약 3m 높게 매달린 원형 골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동그랗네요. 경기는 양 팀에서 각각 5대씩 총 10대의 드론공과 플레이어가 참가해 3분씩 총 3세트의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드론은 직경 40cm의 탄소 소재로 만든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5개의 드론 중 상대의 골문을 통과할 수 있는 드론은 오직 한 대뿐. 드론은 오직 한 대뿐입니다. 드론 축구팀 중 6년간 끊임없이 활동하며 드론 축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엄청 체계적이네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로 구성된 드론 축구 동호회. 드론 축구는 드론을 도중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케이지 안에서 연습을, 경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친구들까지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드론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돌입한 드론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야만 경기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주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걸로 우리 실수를 해볼까요? 드론 공의 크기는 실력과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날개 수에서부터 모터와 배터리의 용량, 무게까지도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클수록 어려운 거죠? 드론 축구 선수가 되려면 탄탄한 기본 실력이 뒷받침돼야만 하는 법. 축구에서는 발재간이 우선이라면 드론 축구에서는 빠른 손기술이 필요한데요. 드론을 조종하는 법에서부터 크고 작은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기본 실력을 키워갑니다.